테슬라 사이버트럭의 환호 걱정 교차 매년 보릿고개 올 수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에 시장에 내놓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4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격과 대규모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은 시장 수요 확대와 회사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디자인과 방판 등의 성능은 브랜드의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해 테슬라의 전체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오랜 기다린 끝에 공개된 사이버트럭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가장 저렴한 기본형 사양의 시작 가격이 6만 990달러로 4년 전에 예고한 3만 9천 9백 달러보다 53% 비싸졌다. 게다가 이 모델은 2025년에야 인도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4륜구동 트림과 최고급 모델인 사이버비스트의 시작 가격은 각각 7만 9천 9백 90달러이다. 이는 경쟁차종인 포드 자동차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이나 리비안의 R1T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F-150 라이트닝에 대해 좋은 차지만 다소 비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이버트럭의 최대 주행거리는 340마일로 4년 전에 내세웠던 500마일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산관리회사 디버터 에센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다. 가격을 낮추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내년에 대량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면서 현실은 사이버트럭이 아직 실제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이 차가 테슬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원을 낭비할 것이라며 출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의 제시카 콜드웰은 전통적으로 픽업트럭 판매의 이점은 높은 마진과 대량 판매였다며 사이버트럭의 디자인과 잠재적인 생산 문제로 인해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누렸던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가 사이버트럭 양산으로 테슬라의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시점을 1년에서 1년, 6개월 후로 예고한 가운데 그 전까지 수익에 크게 기여할 만한 신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사이버트럭 인도량을 올해 250대, 내년 7만 5천대로 전망하면서 둘 다 야심의 찬수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번스타인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제품 문제, 즉 시장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형 라인업과 2025년 후반까지 새로운 대중 시장용 제품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이버트럭 출시 지연으로 인해 일부 예약자들이 이미 다른 차를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테슬라의 모델X를 보유하고 있는 하비페인은 2020년 사이버트럭을 예약했지만 올가을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리비안의 R1T를 구매했다. 그는 사이버트럭을 보려면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대중적인 모델3과 모델Y는 올해 들어 가격을 큰 폭으로 내리면서 수익성이 전보다 떨어진 상태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사이버트럭이 회사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2025년 전까지 당분간은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전날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구매자 12명에게 인도하는 행사에서 사이버트럭이 기존에 보지 못한 특별한 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만들기 불가능해 보였던 제품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사이버트럭은 도로의 풍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디자인을 처음 구상하면서 차 앞부분이 뾰족한 쇠기 모양인 영국 스포츠카 로터스 에스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특히 1977년 개봉된 제임스 본드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등장한 버전에 매료됐다고 한다. 그는 또 테슬라 디자이너들에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자동차를 가리키며 미래가 미래처럼 보이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이런 미래의 모습을 구현한 데 더해 픽업트럭이 갖춰야 할 힘과 실용성, 스포츠카보다 빠른 속도, 방탄이 가능한 차체 등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고 전날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사이버트럭을 처음 건네받은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창 입자 알렉시스 오헤니어는 이 차를 주행한 경험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그는 첫 느낌이 부드럽고 모델X처럼 잘 달린다. 크지만 다루기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최고로, 최고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분석업체 랭스턴의 스펜서 이메일은 사이버트럭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소비자들이 다시 테슬라를 주목하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로이스트 증권의 윌리엄 스타인도 사이버트럭의 파격적인 디자인과 성능 덕에 새로운 잠재적 전기차 고객과 심지어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테슬라의 가장 최신 성과를 보기 위해 테슬라 전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변론에 리비안 7.58% 급등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하락했음에도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은 8% 가까이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레일보다 7.58% 급등한 18.0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고 전일 테슬라가 출시한 사이버트럭이 리비안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트럭 R1T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차체 소재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으로 인해 생산에 복잡성과 비용이 추가돼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존 픽업트럭 구매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기술 난이도 때문에 생산을 늘리는 데 안개가 있다며 사이버트럭이 무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리비안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트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한데 비해 리비안은 8%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역대 최저 애플 최대 타격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 약진 등으로 애플이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약 11억 6천만 대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 침체로 북미 유럽 등 기존 선진국 시장의 출하량이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는 10억 4천 9백만 대를 기록했던 2013년 다음으로 낮은 수치며 15억 5천 9백만 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7년보다 26% 낮다. 다만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올 4분기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올 4분기 출하량은 3억 1,200만 대로 지난해 4분기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려 28개월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중동 및 아프리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회복된 결과다. 또 이 같은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올해보다 3% 늘어난 11억 9천 9백만 대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신흥시장 회복의 수위에서 비켜나 있다. 중국의 애국 소비 기조로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올 4분기 전 세계 애플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을 것으로 봤다. 또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내년까지 유지되면서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애플의 내년 전망도 박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즈리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부의사는 애플이 인도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잡고 내년 인도 출하량을 전년 대비 23%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에서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애플의 내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드 대형 SUV 모델 그래비티 공개 1회 충전으로 708km 달려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가 브랜드 라인업에 활력을 더할 SUV 모델 그래비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그래비티는 보다 넉넉한 체격과 함께 3열 시트 구성을 통해 쾌적한 패밀리카의 매력을 자아낸다. 더불어 넉넉한 공간의 활용성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다. 차량의 외형은 루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 에어와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실제 차량의 형태는 곡선이 강조된 모습이며 헤드라이트는 물론 차량의 기본적인 연출 또한 에어와 유사한 형태다. 실내 공간은 넉넉한 체격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먼저 34인치 크기에 이르는 거대한 커브드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깔끔히 다듬어진 공간 연출을 통해 만족감을 더한다. 여기에 넉넉한 1열부터 2열 그리고 준수한 3열 공간을 마련해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여행 그리고 다양한 레저 활동 및 아웃도어 활동 등에서 뛰어난 활용성을 예고한다. 적재 공간 역시 넉넉하다. 3열 시트를 사용할 때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을 때에는 최대 2945리터에 이르는 공간이 제공되며 넉넉한 길이의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인다. 루시드 측은 그래비티의 파워트레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존 에어와의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900볼트 시스템으로 우수한 출력 충전 효율성은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래비티는 약 15분 만에 3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충전할 수 있고 1회 충전 시 708km에 이르는 주행거리를 제공해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한다. 이외에도 에어 서스펜션은 물론이고 세미 액티브 댐핑 컨트롤과 후륜 스티어링 기능도 옵션으로 제공해 커다란 크기임에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과 핸들링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그래비티이 가진 차량의 특성에 맞춰 루시드 센츄어리, 루시드 스페이스 기능을 더해 그래비티만의 독특한 사용 경험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루시드의 가치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루시드 그래피티는 2024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했다. 중국 지리와 니오가 손잡았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스와핑 중국 자동차 업체인 지리와 니오가 최근 배터리 교체에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 자동차 기술 그룹인 지리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운영사인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5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공동 말표를 통해 배터리 표준, 배터리 스와핑 기술, 배터리 스와핑 네트워크 확장 및 운영, 미래 배터리 스와핑 기능 모델 개발, 배터리 자산 관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와 니오는 자가용과 상용차를 위한 두 가지 배터리 스와핑 표준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량 배터리 스와핑 기술의 개발과 홍보를 가속화하고 배터리 스와핑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지를 가진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지리와 니오는 효율적인 배터리 자산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합된 배터리 스왑 운영을 구축하는 동시에 서로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배터리 스왑 가능 차량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 개발할 미래형 차량에 대한 세부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배터리 교체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 여러 도시에서 상용차를 위한 자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지리의 이 파워는 니오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중국 내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와 니오의 파트너십은 중국 내 배터리 교환 기술을 더욱 표준화하고 중국의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 자동차는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창안 자동차과의 파트너십에 이어 니오와 배터리 스와핑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자동차 제조업체다. 윌리엄리 니오의 설립자이자 회장은 니오와 지리는 배터리 스와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스와핑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용 차량과 상용차를 위한 배터리 스와핑 기술 및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데 전념해왔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스와핑을 더욱 대중화하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고품질에 편리한 배터리 스와핑 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리와 니오는 자체 및 공동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오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에 2,000개의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는 현재 300개의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2021년 지리는 2025년까지 전세계에 5,000개의 전기차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